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리위 징계 판단을 하루 앞둔 이준석이가 끝까지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비위 의혹 때문에 게시가 된 이 윤리위의 징계 절차 게시를 두고 윤회관 타령하며 정치적인 갈등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징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지 않고 윤회관 윤회관 노래만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알리바이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이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녹취록을 비롯 7억 각서 나아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들을 제시하며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지금 증거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뭘 인멸했는지도 저는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답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준석이는 윤리위와 관련해서는 가장 신난 분들은 윤회관으로 분류되는 분인 것 같다며 까마귀 대포차 운운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윤리위와 윤회관들이 마치 결탁이라도 되어 있는 것 마냥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윤회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라며 대충 조합을 보면 보통 한 3선 의원쯤 되는 분들, 재선 의원 이런 분들인데 자기 이름을 못 걸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것이다,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지금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이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내던진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손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은 저 때문에 이익은 다 받다,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막무가내 아무 말 대잔치를 일삼고 있는 것인데 뭐 이준석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징계 판단이 그러니까 징계 절차 개시 자체가 지금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윤리위는 지금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서 발생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을까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성상납 의전 담당자이자 이 제보자로 알려진 장의사와 전화통화를 한 뒤에 이준석이가 부랴부랴 오밤중에 자신의 최측근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이를 대전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준석 네가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철근이가 이른바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는데 그 장의사에게 성상납 부인 확인서를 받은 건 또 뭡니까? 상식적으로 성상납 의혹 무마용, 입마금 대가성으로 교환한 거 아니냐 합리적 의혹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장의사는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그 확인서를 써준 게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애시당초 7억 각서 실물이 나온 시점에서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주장은 이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장의사와 통화해서 김철근이가 내려간 거는 맞다 그런데 이준석 모르게 이 김철근이가 장의사를 만나봤더니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주며 7억을 투자해달라고 했다 상당히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김철근이가 이준석이 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각서까지 썼다 이것도 웃긴 게 투자자가 계약서가 아니라 각서를 써준 게 웃음 포인트입니다 이준석이는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김철근이가 저 따위 각서를 쓴 것도 이제 알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갈 때도 김철근이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김철근이를 계속 신뢰해서 사퇴시키거나 징계하지 않고 계속 같이 다닌다 지금 뭐 이준석 주장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증거 타령하고 윤회관 타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 윤회관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 윤회관이 누구인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콕 집어서 누구라고 확실하게 지목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권성동의까지 나서서 윤회관은 없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일침을 가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당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 윤회관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부정한 사람인 것 마냥 매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왕따 만들려고 지금 하는 수작도 아니고 저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적대로 말입니다 당 소속의 모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는 윤회관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 대상자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윤리위를 투고 정치적으로 뒤흔듭니까? 이거는 윤리위가 이준석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명 기회를 줬으면 절차에 맞게 깔끔하게 소명이나 하면 될 것이지 무엇이 캥기는지 혹은 언론 플레이만 해대고 있으니 이준석이 네가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급기야 이런 말도 나왔어요 아니 무슨 언론 취재에 응했던 윤리위원들을 색출한다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준석 측은 윤리위 관계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마치 부정한 행위를 한 것 마냥 주장하고 있지만 이준석 측의 주장과 달리 윤리위원 인용 보도는 사소한 내용들로써 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도 아니고 중대한 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이 누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준석 퇴치에 앞장서 온 신봉기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은 이준석이 윤리위 불복이나 해체 따위를 감히 운운하는 것을 두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는데 윤리위 규정 제30조는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준석이는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모든 징계처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취소할 수 있다고 주변에 말하는 모양이라며 이 규정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관여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의 범세계적 불문율인 자기재판 금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원이 이준석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고 이준석 너 꼼짝 마라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큰 실망을 주고 있어요 정신이 나갔는지 이준석을 싸고 돌았는데 2030 운운하며 다양성 어쩌고저쩌고 이준석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를 안고 감으로써 인해서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일부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2030 여성은 물론이고 전체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됩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저거 안고 가봐야 잘해야 본전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얻었던 여성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습니까 누구를 찍었냐고 그리고 애시당초 당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니 윤리위에 더 득실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계산기 들이미는 것 자체가 2030 세대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에서도 저 따위 망언이 나오는 겁니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리위 뒤흔들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윤리위도 징계 판단에 있어서 저 따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준석이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